명 박사.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 아마 오래된 지인일 거야. 인연이 오래되셨을 거야. 그래요? 근데 뉴스 찌라시 같은 걸로 봤을 때는 대통령 씨라든지 김건희 여사가 모르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명태균이란 사람이 지금 당당하게 외치는 거야. 뭐 특별한 인연이 원래부터 있었던 관계일 거고 또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됐거나 아니면 명태균이란 사람이 잘 보이려고 자극을 했던 어쨌든 아마 웬만한 불법이나 이런 걸 많이 저질렀을 거야. 절대 모르지 않아. 오래된 인연일 거야. 하긴 그 뭐야. 그것도 해줬잖아요. 그 뭐지? 여론조사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물론 자기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도 그렇게 이쁜 짓을 한 사람을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자기들이 안 시켰어도 그렇게 이쁜 짓을 해갖고 왔어. 그 사람은 미워할 일이 없잖아. 얼마나 이쁘겠어. 그리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얻을 게 없는데 쉬운 말로 그렇게 할 일도 없을 거고 또 인연의 끈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윤석열이라는 사람들 충성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지진 않아. 분명히 인연이 있어. 아마 인연도 좀 퇴근이 좀 됐을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다. 절대로. 오오오오오.